Q. Sidney 감정 나는 음악 만들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있는 버둥이라고 해 시인트라는 웹툰에 유정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주 잘생긴 얼굴로 누워있는 캡처해서 붙여놨지 힘들 때 보면 도움이 많이 나요 어제 자기 전에 들은 것 같은데 프라이머리랑 오혁이 같이 했던 공두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새벽 그림자 사이에 딘박질하는 불빛은 모닥불 같아 얼른 노래 가요 항상 ASMR 끼고 자는데 영어 ASMR 같은 거 많이 들어요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어감도 좀 특이하니까 잠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12월 9일 이번 앨범 기획하면서 기획에 좀 소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본과 좋은 기획력이 함께한 좋은 앨범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12월 9일에 그리고 이제 텀블벅을 진행합니다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직 남았어요? 뮤직비디오도 있어요 있어요라고 말했어 날 도와줬던 사람들의 노력이랑 내가 노력했던 게 헛된 건 아니니까 좋은 음악을 하는 발판이 된 게 무대라고 생각하고 걱정 안 하고 너만 후회 안 하면 되지 않겠냐? 엄청 긴 기간 동안 몇 곡 안 되는 무대를 섬세하게 준비해본 건 또 처음이어서 전하려는 메시지에 완전 중심을 두고 이번 무대 작업을 했어요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